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티비입니다 오늘은 무리뉴 감독의 2년차 램파드 감독의 2년차를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게 무리뉴 감독의 2년차는 솔직히 대단하긴 합니다 맨유 때만 무관을 조금 했던거 빼고는 계속해서 우승을 땄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이제 2년차에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이제 2년차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무리뉴 감독의 2년차와 램파드 감독의 2년차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제 생각은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실까요? 일단 영입 멤버들입니다 화려하죠 1415시즌이나 2021시즌이나 화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많이 영입된건 와크시리 올시즌입니다 음부암바도 있고 사르도 있고 여러명이 있기는 한데 저쪽도 파살리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탈란타에서 지금 팔렸던 파살리치 그 선수가 있기는 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선수들 그리고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건 역시 공격진을 갈아엎어버렸다는거 토에바, 토레스, 에투, 덴바바 이 엄청난 이... 어 뭐랄까 이... 암튼 그 공격진들로 어떻게 어떻게 4강을 갔지만 에이티전을 치르면서 아 이건 좀 한계가 있다 아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공격진을 갈아엎었습니다 디에오코스타, 드록바, 로잉레미 완전히 갈아엎어버린거죠 그러면서 조금 공격진 퀄리티를 확 끌어올린거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자르도 있었고 윌리안도 있었고 오스카도 있었고 특히 2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좀 빵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을 좀 대체적으로 갈았다는게 있고 미드필더에서 좀 활약해줄 수 있는 그냥 킬패스를 쭉쭉 찔러 넣어줄 수 있는 파브레가스 정도 왔다는거 겨울에 마티치가 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안정화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호이비에로 쓰듯이 마티치를 좀 강하게 두면서 수비적으로 강하게 두면서 파브레가스가 쭉쭉 찔러주는 그런 컨셉으로 좀 가져갔는데 그게 먹히면서 우승을 했죠 램파드 감독도 비슷해요 타미 지루가 있기는 했지만 공격진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다는거 그리고 타미도 언제부턴가 득점 레이스가 뚝 떨어지면서 지루가 좀 선발로 나왔다라는거 지난 시즌에 조금 패착을 좀 갈아엎기 위해서 베르너 데리고 왔구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득점 2위잖아요 무려 레반도브스키와 싸울 정도니까 베르너는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왔고 중원에 좀 창의력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다 좀 활동량 가지고 젊고 빠르고 창의적이고 패스 타이밍 빠른 선수들 지에으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조금 데리고 왔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왼쪽 측면 그리고 센터백 그리고 골키퍼 이 수비진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다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티아고 실바 데리고 왔고 짝으로 주마 아우 뭐 여기 제임스가 좋으니까 여기 칠웰 아스플리코에 타도 있고 여기는 갈아야죠 그러니까 맨디 데리고 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갈았다라는 게 비슷합니다 2년차 딱 들어와서 1년차 때까지만 해도 두 감독이 무관했다라는 것도 비슷하고 영입을 조금 쭉쭉 끌어왔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14-15 시즌에 영입이 훨씬 좋죠 왜냐면 다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필리페 루이스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드록바 괜찮았고 로잉렘이는 뭐 슈퍼소브로 쏠쏠했고 파브레가스랑 디에오 코스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에오 코스타랑 파브레가스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점을 보자면 둘 다 기세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무리뉴 감독 시즌 때가 기세가 더 좋습니다 전반기에 뉴캐슬전을 제외하고 나면 패배가 없을 정도로 전 시즌을 통으로 놔도 3패밖에 없다는 정도로 무리뉴 감독은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기록을 찬찬히 보시면 일단 뉴캐슬전까지는 14라운드 무패엔진입니다 11경기 이겼고 3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계속 계속 번리전을 스타트할 때부터 파브레가스가 셰얼레에게 내주는 그 환상적인 패스 때부터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무리뉴 감독의 기세는 2년차에서 훨씬 좋았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2년차는 조금 부짐을 겪었습니다 리버풀전에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 사운스 엠튼전 웨스트 브롬전 조금 기세가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초반에 레이스를 막 달리는 느낌은 아니었죠 프리시즌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도 레이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즈부터 일단 볼게요 뉴퀘스전이 제 기억으로는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뉴퀘스 원정에서 패배한 거 2대1로 패배한 것만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승리를 가졌는데 제가 뉴퀘스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뉴퀘스를 좀 껄끄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혀요 그때도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거의 주전급들이 다 나왔어요 디에오 코스탄 아자르 윌리안 파브레가스 다 나왔는데 마티치가 없었습니다 마티치가 미켈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이 마티치가 다 장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14, 15시즌에도 역시 마티치가 좀 중원을 지배하는 느낌이라서 야야투레랑 비슷하다 그때 한참 야야투레랑 막 비교하는 게 있었거든요 검은 마티치 하얀 야야투레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마티치가 없다 보니까 중원이 좀 먹혀들어갔고 뉴퀘스의 이 강한 역습 빠른 역습 이런 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미켈이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드록바가 간식 넣기는 했지만 여기도 드록바가 넣었네 암튼 드록바가 넣기는 했지만 결국엔 그 붙임을 이기지 못하면서 무리뉴 감독은 뉴퀘스의 원정에서 좀 약하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무리뉴 감독의 2년차를 다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겪어본 적도 있었고 0-4-0-5 시즌에 겪어본 적도 있었고 라인업 괜찮고 디어코사 계속 득점 잘 넣어주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때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았죠 램파드 감독의 기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램파드 감독도 토트넘전을 제외하고 나면 계속 승리를 쌓고도 있고 뭐 맨유전 세비아전 이렇게 무승부도 겪었고 요 근래는 득점이 적은 경기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라스 노다르전하고 토트넘전만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득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3골 4골 막 이런 식으로 양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기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프리시즌이 없었다라는 거 조금 램파드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 8명이나 되는 새로운 선수 중에 5-6명을 그대로 주전으로 쓰고 있는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초반에 붙임은 프리시즌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뭐 내홍? 그리고 좀 시행차곡 이런 거를 그때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자원들을 갈아엎었다라는 것도 무리뉴 감독하고 램파드 감독의 같은 부분이에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공격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토해봐 말씀만 들어도 하하 암튼 그 공격진을 드롭바 코스타 이렇게 뭐 로잉레미 로잉레미가 좀 저평가 받고 있는데 디에오 코스타가 미쳐서 그러지 로잉레미도 쏠쏠하게 활약하고 갔습니다 중요한 골들도 많이 넣어줬고 그렇다 보니까 디에오 코스타가 26경기밖에 못 나오거든요 20골을 넣었지만 아무튼 디에오 코스타가 약간 없어도 물론 아자르도 있었지만 약간 없어도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그런 폼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첼시에 지금 현 상황도 그렇죠 베르너가 들어오면서 베르너가 조금 붙임을 겪는 것 같지만 크라스 노다저전에 교체하는 것만 봐도 왜 1군인지 알 수 있잖아요 확실히 활약이 좋고 스탯도 나쁘지 않고 하베르츠가 들어오면서 중원의 활력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몸이 좀 상했다고 합니다 확진되고 좀 몸이 상했다고 하는데 빠른 치유가 필요하고요 지에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상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에오도 들어오면서 공격 루트를 바꿔놓은 선수고 티아구 실바는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티아구 실바가 막아준 골만 제가 본 것만 제가 본 것만 한 5, 6골 될 정도로 티아구 실바는 센터백의 안정을 갖고 온 공신 중의 공신이고 치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장점이 돼가고 있어요 한동안 알론서 에메르송으로 조금 우리 측면이 좀 단점 그리고 약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치레리 들어오고부터는 장점 강점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레리 들어온 것도 좋았고 맨디야 뭐 맨디야 뭐 말할 필요하겠습니까 맨디는 뭐 정말 잘 듣고 왔죠 왜냐면 케파가 계속 불안하고 이대로 가면 우승은커녕 4위권을 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디가 들어오면서 많은 실점이 줄었고 이제 맨디는 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세와 영입이 잘 됐다라는 점이 같습니다 2년차에서 그리고 2년차에서 좀 대대적인 영입이 들어갔다라는 거 로만 구단주가 둘 다 무관이세요 둘 다 무관이지만 13-14시즌과 19-20시즌에서 램파드 감독과 무리뉴 감독이 보여준 것 때문에 2년차의 로만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램파드 감독이 이제 프리시즌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기세를 늦게 타기는 했지만 두 감독 다 지금 기세를 잘 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뭐냐면 기세를 타는 방식이 다릅니다 램파드 감독은 기세를 좀 천천히 그리고 좀 부침을 겪고 탔다 그러면 무리뉴 감독의 2년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연기 디에고 코스타를 써보지도 않았고 파브레가스를 써보지도 않았지만 그 둘이 들어오면서 시너지가 엄청나기 시작했고 이 전반기에 보면 뉴캐슬전 패배 빼고 나면 패배가 없어요 강팀들만 봐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멜시티전 무승부 그 외에는 다 이겨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아니 왜냐면 우승 경쟁할 만한 팀들이 다 지거나 비겨버리면 누가 우승하겠습니까 첼시가 우승하게 되거든요 14-15 시즌에는 전반기만 봐도 좀 전문가들이 그냥 첼시가 우승하겠다 왜 첼시가 우승하는지 막 쿠르투아와 체유를 비교하기도 하고 디에고 코스타와 전반기 토에바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비교가 있었고 첼시가 당연히 우승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지금 램파드 감독 체제를 보면 우승을 확정지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이땐 진짜 확정짓는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우승도 했고 1위로 우승을 계속하다가 결국 우승해버리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램파드 감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리버풀이 건재하고 토트넘이 기세를 타고 있고 마침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도 2년차니까 그 사이에 첼시가 치고 나가는 느낌이지 첼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선수 개개인을 비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아직 시즌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첼시는 전체적인 득점을 많이 하면서 주마라든지 뭐 가끔가다 이제 풀리식, 베르너 뭐 이렇게 하베르츠 골고루 넣는 느낌이라면 그 당시에는 디에고코스다 파브레가스,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대대적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느낌입니다 보시면 디에고코스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6경기를 나와서 20골을 넣었으니까요 아니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기록만으로도 이미 아시겠죠 파브레가스는 도우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팀 내 도우망은 당연한 거고 피엘 도우망을 할 정도니까 두 선수만 이렇게 봐도 20골 아니면 20도움 그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봐도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자르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히 램파드 축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최전방에서는 또 베르너가 쓰질 못하고 있으면서 지루 타미가 나오고 있는데 지루가 잘하고는 있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닌데 지루는 잘하고 있는데 빅식스에서 그리고 특히 첼시에서 주전감으로 한 시즌 내내 쓸 만한 선수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르너가 톱으로 가야 되는데 또 윙어진이 부실하고 아자르가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무리뉴 감독과 램파드 감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자르가 없습니다 아자르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가 14골 구도움을 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의 개개인 선수 개개인의 화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티아고 실바는 또 존테리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주마는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 그 당시 케일과의 호흡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마는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14-15시즌의 시너지 만큼이냐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바노비치가 또 있잖아요 이쪽에는 이쪽엔 또 아스피리코에트가 있는데 7회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골키퍼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려 골키퍼가 쿠아체위였거든요 쿠아체위였기 때문에 맨디케파가 비비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베스트 라인업을 보시죠 베스트 라인업을 보시면 램파드 감독과 무리뉴 감독의 큰 차이점은 애당하자라뿐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램파드 감독은 가장 강점이 뭐냐면 뉴스를 터뜨렸다는 게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존 테리도 뉴스 출신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존 테리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오기 전에 이미 뉴스에서 콜업이 돼서 1군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이고 램파드 감독의 마운트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여기에 여차하면 타미까지 램파드 감독이 기용하기 전까지는 첼시의 주전은커녕 첼시 1군 무대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용을 받던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이 베스트 라인업과 기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제임스는 이미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줬고 타미를 거기에 무리뉴 감독은 굳이 무리뉴 감독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덕배, 살라, 루카코 이런 걸출했던 자원이 그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램파드 감독과 다르게 놓쳤다라는 거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거나 터트린 경험이 없다라는 게 있지만 램파드 감독은 징계를 받고 유스들로 가지고 1년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2년차에도 이런 선수들을 쓸 만큼 잘 키워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감독의 은근한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옛날에 토트넘에 무리뉴 감독이 올 때 되게 좋은 영입을 했다 무리뉴 감독은 분명히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좋은 것까진 아니고요 토트넘이 잘 나가는 게 첼시 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승 경쟁을 하니까 토트넘이 우승한다는 얘기는 첼시가 못한다는 얘기고 첼시가 우승한다는 얘기는 토트넘이 못한다는 얘기니까 상대편의 팬들은 조금 상대팀의 상승세를 좋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무리뉴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거에 대한 평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커리어 그리고 그 엄청난 커리어를 램파드 감독이 단숨에 이제 2년 차밖에 안 된 감독이잖아요 감독으로서 2년 차를 맞이해보는 게 첼시가 처음일 정도니까 뭐 단숨에 이길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램파드 감독도 2년 차를 잘 보내고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2년 차를 기대해볼 만한 점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램파드 감독 많은 분들이 비교해 주시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비교해 주시고 있지만 첼시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 첼시의 2년 차 무리뉴 감독과 두 번을 겪하잖아요 2년 차 그리고 램파드 감독의 2년 차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건 첼시 팬 유튜버로서 첼시 유튜버로서 조금 개인적으로 재밌고 흥미로웠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2년 차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